네, 초페이페이 축주를 뒷받치는 구매 유도 시스템의 부화 대책에 대해서 야후의 토끼자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략히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2007년에 야후에 쪼인하였습니다. 옥션이나 쇼핑 등의 EC 서비스의 비일을 주로 담당해왔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주문 결제 영역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담당을 해오고 있습니다. 주로 서버 사이드의 백엔드 개발을 해왔으며, 웹 API의 개발이라든가 부화 대책 등을 메인으로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어젠다입니다. 우선 초페이페이 축제와 야후 재팬 쇼핑에 대해서 그 역사라든가 현재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후에 이에 대응하는 방안 네 가지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 비즈니스, 시스템, UI, UX, 그리고 조직이라는 카테고리로 설명을 드리고요.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후 재팬 쇼핑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용을 하고 계십니까? 꼭 이용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스토어가 가맹하고 있는 몰형의 EC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Z홀딩스의 그룹하고도 연계를 하고 있어서요. 조조나 로하코 등 그러한 매장도 들어와 있고요. 벨리포스라든가 페이페이하고도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라인과 연계를 하고 있으며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야후 재팬 쇼핑은요. 서비스 자체는 1999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매년 연말에는 특별 행사로 대규모 세일을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는 좋은 쇼핑의 날을 시작하였습니다. 11월 11일 해당 날짜에는 세일을 실시하고요. 2019년까지 지속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때는 페이페이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흐름을 타서 2020년부터는 초페이페이 축제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2021년에는 봄이나 여름경에도 일부 이름을 바꿔서 개최를 했고요. 올해도 성황리에 개최 중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세일입니다마는 1년 중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 날, 지국 금액이 가장 높았던 날을 이렇게 나타내 보았습니다. 2014년 이후의 그래프 추이를 보고 계시는데요. 2022년 올해는 아직 세일 개최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록이 더 추가될 곳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순조롭게 계속 성장을 하고 있음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14년과 2021년을 비교를 하면 4배 내지 50배 정도의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그래프를 그날의 초당 1초간의 최대 주문수의 추이를 꺾은성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이것도 순조롭게 성장을 해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몇 년 동안은 어느 정도 증가세가 완만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간 주문수에 대해서는 하루에 어떤 식으로 추이를 하는지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왼쪽부터 보시면요. 먼저 0시의 시작과 함께 피크가 나옵니다. 세일을 기다렸다는 분이 먼저 주문을 한 그러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이죠. 아침에 한 9시에서 12시 점심때 두 번째 작은 고비가 생기고요. 그리고 낮에는 약간 안정적으로 가다가 저녁 이후에 서서히 주문수가 늘어납니다. 24시 직전에는 네 번째의 높은 고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담이지만 0시를 넘으면 갑자기 없어지는 사라지는 그러한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야후 재팬 쇼핑은요. 세일로서는 순조롭게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그런데 무대 주위에서는 부화 대책이라든가 장애 사고 등도 사실은 발생을 하고 있어서 유저들이나 가맹점에게 폐를 끼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노력한 결과 잘된 케이스도 있었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해결을 위해 취한 접근 방식을 네 가지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즈니스 면입니다. 비즈니스라고 하면 부화 대책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것은 세일 기간을 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기간을 변경을 했다는 것인데요. 원래는 좋은 쇼핑의 날은 11월 11일에 시작이 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하루당 1일당 취급 금액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여러 날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매출을 올리자는 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요점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세일 기간 자체가 길어졌습니다. 예전과 비교해서요. 알뜰한 기간이 더 늘어났다는 것인데 지금 초페이페이 축제는 11월 거의 한 달 동안을 다 사용해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날, 마판의 그 특별 행사, 그랜드 피날레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도 하루가 아니라 이틀 동안 개최를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랜드 피날레의 24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2시간, 시간을 연장해서 캠페인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날짜가 바뀌는 순간에 막판에 사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강구로 한 것이죠. 날짜가 바뀌더라도 알뜰 쇼핑을 2시간은 더 즐길 수가 있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스템 면허입니다. 가장 분량이 많은 부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이 구매 동선의 시스템 구성도입니다. 원래는 더 복잡한데요. 간소화를 시켜서 구매 유도 시스템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왼쪽부터 유저, 유저가 실제 상품을 골라서 주문을 확정을 한다는 UI를 제공하는 카트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문을 확정하기 라는 버튼을 누르면 주문 정보가 주문 플랫폼으로 넘어옵니다. 여기서 주문을 저장을 해두었다가, 예를 들어서 스토어의 주문 변경이라든가 배송 처리 등의 그와 같은 변경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할 때는 주문은 같이 결제 시스템도 가동을 시키고 있는데요. 결제에서는 각종 결제 시스템이 연동되고 있어서 거기서 구현되고 있습니다. 야후 재팬 내에는 쇼핑 시스템 이외에 공통적인 인프라가 있습니다. 코머스에 특화된 팀이 있는 것인데요. 해당 시스템으로서 월릿이나 페이페이의 게이트웨이라든가, 아쿠아이어링이라든가, 그러한 것과 연계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계를 통해서 페이페이의 잔액으로 지불한다든가, 페이페이의 카드로 지불한다든가 하는 것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 시스템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실시를 해온 부하 대책을 세 가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케일아웃과 스케일업입니다. 서버와 DB를 강화를 시킨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비동기화의 실현입니다. 어느 정도의 부하로서 유량을 조종을 한다는 사고 방식의 바탕으로 실시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레이트 리밋을 도입했습니다. 리미터를 마련해서 시스템을 보호하는 장치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케일아웃과 스케일업입니다. 대체로 세일이 정해지면 어느 정도 부하 대책의 지표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 있고요. 각 컴포넌트마다 이를 바탕으로 웹상에서 IPI 서버에서 스케일아웃을 해오고 있습니다. DB에 대해서는 스케일아웃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이번에 최근에 몇 년 동안은 버전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라클의 12시였던 것을 19시로 이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주문과 결제 부분을 먼저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전 시스템에서 버전업이 끝난 상태입니다. 두 번째, 비동기화입니다. 이것은 앞서 잠깐 언급했던 DB와 관련된 것인데요. 많은 억세스가 들어오면 다 소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량을, 불량을 조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문 시스템에는 비동기 대응을 해서 DB에 대한 덮어쓰기를 일정 속도로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저 액션이 많았을 때도 DB를 보호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제에서도 개발 중이고요. 올해 곧 릴리스가 될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결제와 아쿠아이링 사이에도 비동기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쿠아이링의 다음 단계에 있는 카드 회사들이요. 해당 부분에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야후 재팬이 모든 영역을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일화 역치까지 해달라는 제한을 정해서요. 이를 지키기 위해서 비동기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레이트 리밋입니다. 이것은 일정 수의 역치를, 리밋을 정해서 거기까지라면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지만 만약에 그것을 넘어섰을 경우에는 에라로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카트와 페이페이 게이트웨이, 아쿠아이링 세 군데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트의 레이트 리밋에 대해서는 구매 유도 동선을 전체로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설정 시에는 어느 정도 변경 가능하도록 해서 세일 기간에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공통으로 했었던 부하 대책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레이터베스에 특화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걸로 주문의 레이터베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레이터베스인데요. 캐슈 퓨전으로 인한 대기 이벤트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과제였습니다. 여기서 주문 데이터베스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트 구성의 2세트인 6노드 구성인데요. 오라쿨이고요. 스토 아이디를 플라이머리키로 하고 있습니다. 주문 정보뿐만 아니라 캠페이지 정보, 연결된 각종 정보도 다르기 때문에 그 리코드 수는 큰 편입니다.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수주 시에는 인서트가 되고 또 스토아 쪽에 변경 처리를 저희가 접수를 하고 업그데이트를 하고 그 참조 리퍼런스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간이적인 주문 상황을 몬록으로 여러 건 볼 수 있는 리스트 참조하고 또 하나는 상세한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는 디테일 참조라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는 스토아트 그리고 유저, 양쪽 다 어느 정도의 접속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저의 일람 참조가 굉장히 리퀘스트가 많고 그리고 처리가 무겁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대책하기 전의 상황입니다. 윱노드에 대해서 어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로 균등하게 접속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노드 1에 주문의 인서트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에 맞춰서 또 노드 3에 같은 유저의 주문의 참조 리퀘스트가 왔을 때 그 노드 1의 수주 정보를 3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대기 이벤트가 발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를 해결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목적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CQRS 패턴으로 대응한 3노드를 분리하는 현대로 저희가 대책을 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크게 세 가지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샤딩입니다. 그것으로 스토어의 갠싱과 참조에 관한 대책을 했습니다. 둘째는 리드올리 레프리카를 사용해서 그 참조를 리퍼렌스를 위한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셋째, 데이터 소스의 분리, 아이소레이션입니다. 여기서 데이터 참조, 일람 참조에 대한 대책을 하였습니다. 먼저 샤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원래 균등하게 접속을 하도록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을 플래머리 키가 스토어 아이디이기 때문에 스토어 아이디별로 접속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러한 샤딩을 실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는 A스토어의 주문과 그리고 리퍼렌스는 노드 1로, C스토어의 참조나 주문은 노드 3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각 노드는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 리퀘스트가 제한을 받기 때문에 아까 대기 이벤트를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몇 달 동안의 접속 상황이라든가 주문 상황 등을 확인해서 스토어의 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산을 하는 그러한 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리드 온리의 레프리카입니다. 아까 스토어별로 샤딩을 실시한 후에 그 노드와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네이터가드에 의한 비동기 처리로 연계를 함으로써 다른 노드를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서 참조를 하나 스위칭을 하면서 원래의 노드의 부하를 줄이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나 좀 과제가 있는데요. 네이터가드가 비동기가 되기 때문에 실시간에 참조하는 그러한 리퀘스트는 이 레프리카에서는 스위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성을 요구받지 않는 것을 저희가 골라서 여기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입니다. 데이터 소스의 분리입니다. 원래 유저의 일람 쪽에 그 처리가 무겁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를 원래 노드의 리퀘스트를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고민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문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정말 일부를 일부에 특화한 것을 꺼내서 KBS에 저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카산트라를 사용하였습니다. 주문이 들어왔을 때 데이터베이스보다 먼저 KBS에 먼저 놓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를 하는 그러한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 KBS에 전원 API를 넣어서 각 플론트의 목격지에 따라서 이 KBS를 보는, 그쪽에 가는 그러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래 노드에 대한 부하라는 것이 상당히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좋은 대책이 된 것 같습니다. 이어서 UI, UX와 관련된 세 번째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KBS 얘기인데요. 사실 여기서 또 한 가지 과제 해결에 도움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KBS에 적은 후에 데이터베이스의 입력이 비동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동기 처리가 어디까지 갔는지 사실 유저에게 전달하지 못했다라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KBS를 참조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맞춰서 UI도 디자인팀에 부탁을 하였습니다. 왼쪽이 주문 완료 화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완료되었다라고 표시를 했던 것을 주문을 접수하였습니다. 라는 식으로 일단 접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반영을 할 거다라는 스테이터스를 마련해서 표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른쪽은 주문 이력 1란표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도 접수 중이라는 주문 정보가 표시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저 쪽에서도 주문은 받긴 받았구나, 접수가 되었구나라는 것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책으로서 혼잡 예측이라는 것을 저희가 마련하였습니다. 저희가 그 액셋의 트렌드가 저희가 파악이 됐는데요. 굉장히 혼잡한 시간과 그리고 한가한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한 시간에 유저가 구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세일 화면 등등 여러 화면에 저희가 준비를 해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책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그 결과 주문 시간대도 변경이 되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이트리밋에 도달했을 때 에러로 저희가 보낸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저 쪽에서는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구매를 못했던 그런 아쉬운 경험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실시간에 사좌 화면을 만들어서 이쪽에 유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혼잡 예측도 여기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오히려 뭔가 쇼핑하기 좋은 시간대를 저희가 안내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 그래프나 문구 등등도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번째 조직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일즈 전의 준비 단계에서 야후 쇼핑, 재팬 쇼핑에서는 부하 시험이라는 모든 시스템을 횐단적으로 부하를 두고 목적지까지 문제가 없는지 그런 확인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구매 동선도 여기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데요. 쇼핑뿐만 아니라 전사적으로 관련된 부소의 협조를 받아서 페이페이 등등 다른 것도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야프제팬 전체에서 시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CTO 밑에서 각 조직이 쇼핑, 옥션, 통괄본부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테크니컬 딜렉터나 기술 책임자가 나와서 저희가 횐단적인 팀을, 전담팀을 만들어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체적인 반침 또는 각종 타사와의 연계와 관련된 정보도 공유를 하면서 연계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비슷한 컨셉으로 쇼핑 내에서도 있습니다. 쇼핑 조직 내에서는 SRE의 조직을 새로 설립을 시켰습니다. 이는 비기능 면을 담당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평소에는 토일의 삭감이라든가 그런 것을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세일 부하 대책도 여기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 컴포넌트 간에서 했었던 것을 횐단적으로 좀 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노하우를 수편적으로 전개를 하고 그 결과 지금까지 보다 훨씬 순조롭게 저희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네 가지 비즈니스 시스템, UI, UX, 조직, 시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결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2021년 봄에 초페이페이 축제의 그 선의를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우리가 산상을 못했는데요. 그 시작 초반에 훨씬 액세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예산치 못했습니다. 이것도 초리가 잘 됐고요. 그리고 트렌드로 봤을 때는 비슷한 흐름이었습니다만 마지막 맞바지 수요 접속을 했을 때 0시 시간인데요. 그 2시간의 로스 타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완화를 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아까 처음에 보셨던 2019년에 쇼핑하기 좋은 날과의 비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작 부분에 대한 급격한 수요는 저희가 예산치 못했습니다만 그 종료 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의 고비를 낮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내부 사람들의 앱서드를 말씀드리자면 쇼핑 시작 초반에 우리 동료들도 쇼핑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쇼핑을 하려고 하니까 품절된 케이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토어 여러분께서는 많은 재고를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한 유자로서의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과제인데요. 먼저 유저를 위한 UI 그리고 UX를 브래쉬업을 하시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는 아까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접수 중의 표시 또는 혼잡 예측 등등을 계속 표시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쇼핑 시작 시에 대해서는 좀 노력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유저에게 어떻게 알리고 소통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노력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 앞으로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 그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소개했던 부분은 구매를 한 후에 비동기산대에서 기다리게 하는 그러한 부분에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매하기 전에 기다리게 하는 그러한 접근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리전에 줄을 서 있는 그러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시사이트에서 이미 하고 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도 가능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토어를 위한 기능 개선도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매장을 위해서는 몇 가지 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알림장을 이용해서 저희가 소통을 취하고 있는데요. 평소와 같은 온도감으로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연계하는 방법도 뭔가 노력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접수 중, 그 비동기 대책을 하는 표시도 지금은 스토어 쪽에는 보여드릴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POF입니다. 단일 장애점,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직적인 체제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아무리 준비에 만전을 키해도 가해도 장애라는 것은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연계체제를 더 업데이트가 가능한지 항상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RE라는 것도 저희가 조직화를 하였는데요. 알리는 방법이나 각각 역할 분담에 대해서 또 유저와 스토어와의 소통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대책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견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기사원님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플러스토크라는 주제로 질문자가 궁금해하는 포인트를 중심으로 세션 내용을 더 깊이 있게 파고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청자들의 질문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화면 하단에 있는 퀘스천마크 버튼을 통해서 질문이 가능합니다. 질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는 히라가 익숙원입니다. 라인의 분이시고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라인에서 라인 라이브의 서버 사이드 개발을 하고 있는 히라가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히라가님, 지금 세션을 들으시면서 어떠한 질문이 나왔습니까? 네, 소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화 대책이라고 들으면 서버만의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세션을 들으면서 비즈니스 사이드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부화 대책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전제가 되는 시스템 구성도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내용이라기보다는 전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야후 내부 시스템에 대해서 월릿과 페이페이 게이트웨이, 아쿠와이어링 이 세 가지의 차이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보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 결제 관련된 걸로 느껴지는데요. 세트리멘트로부터 다 나오는 것이 낫지 않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그렇게 바르게 보고 계시는데요. 그림으로 간소화시켜서 보여드리고 있어서 이렇게 보여지는데 월릿은 유저의 크리지 카드 정보를 등록해 주시고 쇼핑하기 쉽도록 하는 부분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페이페이 게이트웨이는 그대로 페이페이와 연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아쿠와이어링은 그 다음에 카드 회사가 각종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입니다. 월릿도 페이페이 게이트웨이도 세트리멘트하고 연계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특히 카트, 유저가 어느 카트로 구매를 하는가 하는 정보를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페이페이 게이트웨이도 과거의 경위상 주문 이후에서 잔액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페이페이의 후 지불, 그러니까 나중에 지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세트리멘트에서 게이트웨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트리멘트 쪽으로 가고 싶다라는 것은 의사로서는 있습니다. 나중에 지불하는 것은 세트리멘트에 있고 그 전에 정보가 필요하면 그 앞에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용에 관한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KVS를 이용해서 KVS와 관련된 그림이 나옵니까?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인데요. 네, 이 그림이 맞나요? 네. 캐시로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KVS에 만약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네, 만약에 KVS는 주문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DB입니다. 부하가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주문 DB 쪽으로 참조로 하시면, 바꾸시면 같은 데이터를 참조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KVS에서 장애가 발생을 하면 앞서 접수처를 표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는 직접 DB를 봐도 접수 중이라는 것이 표시가 되지 않나요? 그림 위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KVS에 나온 후에 DB의 비동기 처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걸리는가에 따라서 DB에 대한 반영의 시간이 걸립니다. 혼잡하지 않으면 바로 반영이 되겠지만 그렇겠네요. 또 한 가지 KVS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KVS에 쓰게 되면 KVS에 어떤 에러가 있으면 다시 KVS를 취소하는 처리를 하겠지만요. 만약에 KVS에 다 쓴 다음에 서버의 재기동이 그때 우연히 발생했고 캐치할 수가 없는, 나중에 KVS의 내용을 쓸 수가 없는 것은 만약에 일치되지 않은 상황이 되었을 때는 KVS의 수명을 마련한다든가 하고 계시네요. 네, 지금 이 그림에는 담지 못했지만 수주 시에는 먼저 KVS에 입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문 DB, 그 이후에는 주문 데이터베이스에 나온 내용을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터스가 갱신된 이후에는 KVS 쪽이 나중에 갱신되기 때문에 커버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주 시에 말씀하신 대로 KVS에 넣는데 나중에 어떤 장애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비동기 관련해서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비동기로, 그러니까 DB에 쓸 수 있을 때까지 리커버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일시적으로 이상한 상태가 있을 수 있더라도 나중에 비동기 처리 때 리커버리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접수증인 표시 자체가 주문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PTA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이요. 그리고 그 후에 자동으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최악의 일주일 기다려도 안 되면 그런 식으로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KVS로 구분했을 때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세우셨잖아요. 원래 DB의 부하가 문제가 되어서 해결하고 싶었다는 것인데 API를 새로운 이걸로 하셨다는 것인데 어플리케이션 서버 자체는 원래 서버를 사용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네, 한 가지 지금 일렴 참조로요. 검색 포함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KVS의 스코프 바퀴입니다. 따라서 주문 이력을 표시하는 것은 KVS에서 하지만 그 후에 같은 요소를 검색하고자 할 때는 DB 쪽에 억세스를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를 집약을 시키기 때문에 리스폰스로 돌리는 내용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신규로 API를 마련했습니다. 또 한 가지, KVS에 넣고 있는 주문 이력의 일렴은 프론트에서도 표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레코멘드에도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스케일을 해나갈 계획이 있어서 KVS와 나와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서버를 증설하면 비즈니스 찬스에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리를 했습니다. 네, 다 분리를 한 배경이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의 질문도 들어봤습니다. 레이트 리밋은 어떠한 파이어월을 사용하시나요? 네, 레이트 리밋에 대해서는요. 사내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것을 커스터마이징 한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조상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카트 부분만 약간 로컬에서 어느 정도 리퀘스트 수를 가지고 있는 식으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반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요. 피크 시에 주문을 받았을 때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접수 중의 시간이 최대, 비동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즉시, 대책을 하기 전에는 즉시 결제 완료였잖아요. 오다가 정해질 때까지 접수 중이라는 식으로 시간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네, 비동기에 축적된 양에 따라서 다릅니다. 대답이 어려운데요. 최근에 세일의 경우는 어느 정도 다른 대책도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지 않으셔도 많아야 수초, 몇 초간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빠르군요. 왜 이게 질문으로 나왔는가 하면 저는 페이페이의 잔액이 부족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페이페이의 잔액이 확보될 타이밍이 언제인지가 궁금해서요. 비동기로 했기 때문에 실은 3일 걸리면 3일 후에 잔액이 다 소진되어서 결제에 실패를 한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러한 부분이 궁금해서요. 네, 그 부분은 주문에서 페이페이의 게이트웨이에 선이 나가 있는데요. 이 그림이 아니라 이쪽 비동기 그림 쪽으로 하겠습니다. 주문에 DB에 쓰기 이전에를 비동기화 시켰습니다. 따라서 수주에 성공하는 그런 주문 이후에 다 끝난 후에 마지막에 DB에 기입하는 데만 비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재고 충당이라든가 잔액이라든가요. 결제도 동시에 크레딧가트과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접속이 간 이후에 그러니까 잔액은 이미 빠진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정말 DB에 없는 것뿐이고 그 잔액도 다 관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만 보충을 하겠습니다. 아쿠아리그와의 선에도 비동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또 나중에 비동기로 하기 위해서 사실 이 대책을 한 후에 이후에 어소리를 귀하지 못해서 러닝되는 경우가 그 건수로 약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 대책을 지금 검토 중입니다. 네, 비동기를 하면 좀 여러 가지 복잡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전체적인 질문인데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부하에 대한 시스템적인 부분,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고생하셨던 부분, 신경 많이 쓰셨던 부분 있습니까? 네, 아까 언급했지만 한 후에 어려웠던 게 비동기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시퀸셜로 계속 처리를 하고 완료 후에는 좋았던 것이 또 나중에 계속 추후에 성공한다라는 게 정말 테스트 케이스가 많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지니어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KBS 부분인데요. 여기서 스케일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주문 이력을 활용하는 케이스가 많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할 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좀 기대를 많이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